눈에 슬픔이 가득 참네 30년 동안 아무도 뽑지 않은 카드를 네가 뽑아 소원을 말해봐 그럼 이루어질 걸까 한 달만 버티면 되겠네 딱 한 달이야 절대 걸리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? 매니저 오빠? 멤버들? 코디? 주변 사람이 싹 다 박네 크게 건시하니까 어땠냐 몽뚱하니 벌써 오셨어요? 이씨! 널 왕따냐? 너 여태까지 찐따로 사는 거야? 우리 시연이가 나를 좋아했구나 아니 곧 또 놀랐네 사이코 소시오피스! 지는 슈퍼 뚝땡이면서? 혜정이한테 시비야 깜지마 조용히 학교 다니고 싶은 거야 권시현! 권시현! 나한테 말 걸지마 덕생김 씨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 너랑 나랑 영혼이 바뀌었다고 이것만 들어갔어도